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수소환원제철법 이런 거 알았으면 미팅에서 그 얘기해서 그 얘기해서 재미있게 화제를 해서 성공하는 그런 미팅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런저런 얘기를 몰라서 그냥 막 웃기는 이야기. 다른 얘기했다가 성공했잖아. 성공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그런 거죠. 성공했잖아. 어려운 얘기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왠지 하여튼 이런저런 많이 알고 있으면 있어 보이는 효과는 있죠. 오늘 주인장 백브리핑은 시멘트세 이야기하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확정됐습니다. 그렇죠. 재난지원금 얘기부터 좀 뉴스를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하여튼 그동안 준다는 건 다 알려졌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것만 남았잖아요. 88% 소위 소득하위 88% 위에 12% 빼고 다 주는 건데 1인당 25만 원씩 주는데 그러면 오늘 발표가 된 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건데 일단 원칙을 기본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6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표호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내가 이제 4인 가구다. 4인 가구의 외벌이다. 그럼 직장이면 내가 6월 달에 31만 원 밑으로 냈다.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1인당 4명이니까 1인당 25만 원 100만 원 받는 거죠. 가구원수. 가구원수. 가구원수별로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으니까요.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혼합은 뭡니까 저게? 혼합은. 직장, 지역 혼합. 그 직장 납벌인데 한 명은 직장 가입자고 한 명은 사업해서 가게를 운영하신다 하면 지역 가입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직장 내 가입자 지역 가입자 같이 있을 때의 기준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한 분은 직장 가입자 한 분은 지역 가입자일 때는 두 분의 건강보험료를 합쳐서 저 표에서 보여드리는 혼합보다 많으면 땡 탈락. 그렇죠. 저거 이하면 합격.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지금 이거는 기본적인 표고 조금 복잡한 게 이제 맞벌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맞벌이는 하여튼 그동안은 맞벌이가 좀 불리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계산할 때 한 명을 가족을 한 명 더 있는 셈으로 쳐주는 거죠. 이제 4명 가족인데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맞벌이는 굉장히 고소득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조금 불리하니까 그러면 4명인데 자녀가 둘이고 엄마 아빠가 맞벌이다. 그러면 너희네 5명으로 쳐준다. 한 명 가상의 입양자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한다. 5명 기준 한 명을 플러스해 주는 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고 약간 자영업자도 혼합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자영업자의 경우에 예를 들면 와이프가 조그마한 카페로 운영한다. 그러면 맞벌이긴 맞벌이잖아요. 둘 다 맞벌이인데 예를 들면 지역 가입자 있는 경우가 연소득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연소득이 300만 원 작년에 미만이었다. 적자였거나 별로 남은 게 없었다. 작년에 그런 경우는 맞벌이로 안 쳐줍니다. 그럼 외벌이로 쳐준다. 그러니까 지역 내 가입자는 작년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별도의 소득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맞벌이로 계산한다 이런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가구 수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 수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가구 수는 상식적으로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가구 수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에 안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가구 수에 포함이 안 된다. 반드시 한 집에 살아야 된다. 한 집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면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와이프하고 애들은 멀리 살고 나는 지방에 출장 왔다. 지방에서 근무한다. 예를 들면 한 가구인데 떨어져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자녀는 떨어져 살아도 한 가구로 그렇게 계산. 원래 가구를 계산할 때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 주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그럼 떨어져서 사는 경우. 맞벌이 부부인데 와이프가 예를 들면 부산에서 아이들하고 산다. 그럴 수 있죠. 나만 혼자서 산다. 주말부부들 있을 수 있죠. 주말부부 있을 수 있잖아요. 가구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는. 그것도 한 가구예요? 그건 맞벌이로 하는데 한 가구로 쳐주기도 하고 각각 신청할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이 유리한 대로 선택하면 된다. 내가 보기에 그건 이 제도 설계한 공무원 그분이 딱 이렇게 있다. 따로 살았어.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각각 산정할 수도 있고 붙어서 한 명의 경우로도 산정할 수 있고. 그냥 맞벌이인데 그냥 우리는 한 집에 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유리한 걸로 하면 되는데. 그럼 지금도 맞벌이 부부도 합치고 나서 가구 원수 하나 더 있는 걸로 하지 말고 우리는 따로따로라고 계산해 줘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있겠죠. 총 5인 가족인데 2인 3인으로 나눠서 우리 한번 해보겠다. 둘 다 받을 수 있게. 그거는 안 되죠. 일반 가구는 그렇게 안 찢어주고. 일반 가구는 그렇게 안 찢어주죠. 맞벌이인 경우에 각각 소득이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예를 들면 애들 두 명하고 엄마 같이 산다. 그럼 우리는 3인 가족의 외벌이다. 이렇게 신청하고. 그렇죠. 나는 아빠는 난 혼자 사는 외벌이다.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워낙 다양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기준에 다 부합이 되더라도 자산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비싼 부동산 가지고 있어서 재산세 부과하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이 넘는다. 그럼 안 주고. 금융소득 종합가세 대상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가세 대상이 되니까. 그런 경우도 안 준다. 이런 건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외국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등록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그럼 그래도 준다. 대상자로 준다. 가족에도 포함되고 주는 거고. 외국인이어도 영주권자나 결혼 임의자는 당연히 건강보험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대상이 되고.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외국인이 들어가 있어도 어쨌든 건강보험에 이름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또 대상이 된다. 이런 건데. 받으면 얼마 줍니까? 다 25만 원씩. 1인당 25만 원. 그런데 하여튼 복잡하고 모르겠잖아요. 내가 언제 그걸 계산하고 있냐. 그래서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거는 이게 지금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이런 앱들을 많이 쓰시니까 이 세 개 앱에서 국민 비서 서비스라는 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민 비서 서비스라는 걸 신청하면 네가 대상자인지 다 알려주겠다. 한 번 표를 보시면 그림을 한 번 봐주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자기 네이버 앱에 들어가서 자기 얼굴 들어가면 이렇게 국민 비서라고 누르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신청하면 국민 비서가 행안부에서 건강보험료를 나라에서 확인해보고 당신은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에도 예를 들면 카카오톡 창을 찾을 때 위에다 국민 비서 이렇게 쳐보면 이런 거 클릭클릭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한 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입이 되면 당신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미리 알려주겠다. 나라에서 이미 내가 얼마 벌고. 하는 걸 다 갖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걸 다 통지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걸 한 번 해보시면 토스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음 그림 보시면 아마 대상자가 되면 이렇게 문자로 당신은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선정이 오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만 완전히 믿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부가 기준이 6월 30일 기준이거든요. 6월 30일에 가족이 몇 명이냐. 네가 그때 건강보험료를 얼마 냈느냐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난달에 내가 결혼했어. 가족 수가 늘었죠. 가족 수가 가구 수가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출산했어요. 그럼 가구 수가 늘잖아요. 입양했어. 그래서 가구 수가 늘고.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시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2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계산하되. 가구 수도 6월 30일 기준이에요. 가구 원수도. 가구 원수도. 6월 30일 기준으로 정부에서 넌 대상자도 아니다가 이미 판단이 됐는데 6월 이후에 7월 달에 가구 원수가 변화가 있거나 뭔가 소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거나 하는 경우는 2위 신청이라는 걸 별도로 해야 돼요. 나는 좀 6월 말 기준으로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뭔가 달라졌다. 예를 들면 출산을 했어요. 7월에 지난달에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럼 한 명 더 늘어나니까 나는 대상이 된다. 조금 많이 벌더라도 나는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7월에 집 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집 한 사람. 예를 들면 재산세 가표가 9억 이상인 사람은 안 주는데 나 6월에나 집이 있었는데 7월에 팔았다. 그것도 이의 신청 대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의 신청이 되면 온라인 국민신문고 혹은 인근 주민센터 가서 이의 신청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나는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의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내가 대상자가 됐다. 그러면 다음 주인 9월 6일부터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본인이 많이 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런 회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러면 신청하면 그 다음날 포인트로 25만 원 어찌 포인트를 넣어주는 1인당 25만 원씩 포인트를 넣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신용카드로 쓰게? 네. 아니면 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쓰겠다 하면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단 다음 주부터 신청하니까 처음에 많이 몰릴 것 같아서 5부제로 운영한다. 그래서 9월 6일이잖아요. 그럼 출생년이 1이나 6으로 끝난 1991년생 1996년생 이런 분들이 먼저 하고 신청을? 7일은 2, 7로 끝나고 8일은 3, 8이니까 5, 8이란 게 띠다. 그럼 8일날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일주일이 마음에 안 드세요? 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통장 있잖아요. 통장. 이거 카드 없는 사람 어떻게 받으라는 거냐면 카드들 다 있죠. 그러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통장은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카드를 주잖아요. 네. 카드에 포인트를 넣어주죠.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열흘까지 중에 어떤 걸 제일 많이 쓰는지도 국세청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카드의 결제 계좌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내가 대상인 줄 아는지 이미 다 안다며. 그렇지. 그럼 다 넣어주면 되지. 왜 그거를 아무래도 당신은 대상인 것 같습니다. 신청하세요라고 하고 신청을 해야 왜 카드 포인트를 주냐는 거예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일단 주면 되지. 그런데 이 방송 못 들으신 분은 못 봤잖아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얼마 바쁘셨어요. 이런 거 나왔다는 얘기 듣기도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다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마다 꼭 그냥 알아서 주면 될 것 같은데 꼭 신청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개는 그러면 그래도 개인정보니까 각자의 계좌번호는 괜찮습니다. 그런 돈 주시려고 침해하는 개인정보는 마음껏 침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카드사 포인트로 준다는 게 아마 이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카드를 써. 제가 이제 포인트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쓰면 그 카드 포인트가 먼저 차감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걸 안 쓰면 환수해 가게 되어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안 쓰면. 연말까지 안 쓰면. 포인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포인트로 쓴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카드 포인트로 한다. 이런 취지고요. 하여튼 생일에 성년들은 다 직접 본인이 지원해야 되거든요. 이게 재난지원금이잖아요. 그럼 재난당한 분들은 이만큼 펑크가 나 있으니까 그거 좀 메꾸라고 주는 개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메꾸는 거는 연말까지 쓰든 안 쓰든 그건 메꿔주는 거지. 그걸 또 뭘 가져. 그걸 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디서 쓰는지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 정부에서 표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어디서 쓸 수 있고 쓸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다 이 포인트를. 네. 보면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안 되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 보죠. 백화점 안 되고 대형마트 안 되고 기업형 슈퍼마켓 안 되고 면세적 유흥사업 당연히 안 되고 이게 약간의 논란이 됐던 게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 이런 데는 다 100% 직영 매장이잖아요. 이런 데는 안 된다. 스타벅스는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인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라든가 개인 사업자인 커피숍. 본사에서 프랜차이즈 받아서 하는 이디아 이런 커피숍은 되고. 그건 되고. 본사 직영 이디아는 안 되고. 본사에서 하는 건 안 되고. 그렇게 안 되게 돼 있고 대형 온라인 무슨 쿠팡이니 11번가 이런 데 안 되고. 이번에 좀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게 배달앱은 어떻게 할 거냐. 안 되는 쪽으로 이번에 정리가 됐어요. 안 되는 쪽으로 정리가 됐고. 다만 어떤 경우에만 일을 하게 되냐면 배달앱으로 내가 음식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중간에 내가 가서 픽업해 오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픽업해 오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있는 가게의 단말기로 신청. 그건 된다. 사실 그건 배달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식당에 가서 직접 쓰는 것만 주로 해 주겠다. 그래서 되는 데들은 식당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약국, 병원,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등등등 이런 데서 쓸 수 있다.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지 모르겠는데.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조금은 안 준다고 만들어놓다 보니까 조금 약간 복잡하게 됐고. 또 사용처도 지역에 있는 좀 어려운 분들, 자영업자분들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만든 것 같은데 조금 하여튼 복잡해서 쓰시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프로 표정이 보니까 할 말 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일단은 잘 받아서 가능하면 많이 받아서 쓰시고 혹시 못 받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거 신청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멘트세라고는 세금이 생깁니까? 지금 별의별 세금이 다 생기는데 지금 시멘트세라는 걸 한번 신설해보자는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그런데 시멘트세가 뭐냐면 시멘트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먼지도 많이 나고 시끄럽고 주위 환경을 나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환경을 나쁘게 만들었으니까 시멘트 회사는 시멘트 만드는 톤당 천 원씩의 세금을 내라.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게 시멘트세라는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 시멘트 가격이 톤당 한 가격으로는 한 8, 9만 원 정도 하는 7, 8만 원 정도 하는데 생산원가는 한 5만 원 후반 6만 원 그 정도 대라고 하거든요. 천 원을 더 내라. 천 원 원가를 더 내서 그런 세금으로 내라.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논의가 나왔냐면 지금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지방세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방에서 너희가 뭔가 공장을 돌리기면서 하면서 지역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원진하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이미 화력발전이라든가 원자력발전은 이 항목에 해당이 돼서 지자체에서 그 화력발전이 있는 동네 지자체에서 세금을 걷고 있거든요. 여기에 시멘트도 넣자. 시멘트도 만만치 않게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실제로 거치게 되면 한 1년에 500억 원 정도가 거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금은 그럼 시멘트 공장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만 쓰니까. 한 태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세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거두면 그 돈으로 해당 시군이나 광역단체가 거둬가는데 그걸로 예를 들면 인근 주민들이 시멘트 회사 때문에 폐지란이 걸렸다거나 그런 데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좀 특수한 목적으로는 쓰게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한 번 발의가 됐었는데 형평성 논란도 있고. 일단은 건강보험 잘 돼 있어서 폐지란은 알아도 병원비 별로 안 드는데. 힘들어서 그렇지. 고통스러운 건 고통이죠. 그런데 이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말되는데 병원비 드리는 건 좀 그런 거.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업계 반발이 돼서 국회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어서 그냥 폐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논의가 됐고 이번에는 꽤 탄력을 받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이런저런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거에 편승해서 아마 시멘트세도 도입이 될 것 같고. 시멘트 회사들은 지금 진짜 너무한다. 왜냐하면 시멘트 회사가 지금 기본적으로 탄소세를 내고 있잖아요. 자기가 탄소 내니까 거기에 탄소 배출권 사와야 되는 비용도 있고 이런 점 환경비용 많이 내는데 그것만 해도 우리가 천억 원 이상 내고 있는데 여기다 또 오백억 원을 또 내라는 거냐. 그래서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있고. 있을 수는 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이 시멘트세라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업들에 대한 환경과 관련된 세금부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환경원가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환경원가. 이제 기업들이 환경원가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 하나의 사례인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드린 거고요. 채팅창에서는 시멘트 값 오르면 그게 결국 건설 원가에 반영돼서 집값 오르는 거 아니냐. 말씀드리시는데 그거는 정말 거의 한 10억짜리 집값 한 10만 원 정도 오를까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는 아닌데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그 동네 지자체에서 갖다 쓰려고 예산 좀 쓰려고 이런 세금을 걷자는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이해는 되는데 시멘트 공장이 우리 집 근처에 있어서 우리 마을에 먼지가 날리면 그 마을은 뭘 좀 해줘야지. 지금도 뭐 해주고 있긴 한다면서요. 해주는데 지금은 아마 이거 내라고 그러면 이 마을이 속한 군 전체가 가다 갈 거예요. 그렇죠. 군하고 나노 가져가요. 광역단체도 가져가요. 도도 가져가고. 도도 가져가요. 그렇죠. 심지어 군 전체가 가져가는데 예를 들면 제천 같은 데 시멘트 공장이 있죠. 그런데 제천이 얼마나 넓습니까. 시멘트 먼지 하나도 안 날리는 제천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먼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 동네와 같은 행정구역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시멘트 업계에서는 우리가 그냥 차라리 돈을 내겠다. 기부금을. 그래서 그 시멘트세 말고 한 250억 원 정도 모아서 낼 테니까 그냥 이걸로 맙시다. 퉁치자. 하고 있는데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슈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시멘트세 아니라 뭐라도 붙이면 세금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름도 특이하더라고요. 시멘트세라는 이름까지 들어가서. 요새 하여튼 기업들과 관련돼서는 이런저런 세금들이 많이 붙는 추세다. 옳고 그러고는 각자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 이런 게 추가로 세금으로 부과되는 게 트렌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건 또 기업들을 뭔가 투자하시거나 할 때 업종을 판단할 때 변수로도 감안하셔야 되겠네요. 그와요. 유익하죠. 주인양팩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당백 인터뷰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원을 오랜만에 모셔서 오늘은 주식 사고 팔고 좋고 나쁘고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는 수소환원제철법 무화석 철강 그렇게 두 개로 부르더라고요. 포사일 프리 프리 퍼셀 철강 그렇대요. 배워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매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